저 랭크들의 콩 오든 점수라도 준 걸 다행으로 여기시오 코리안 플레이요 내가 말이 온 줄 몰랐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이 미친 무빙바 와 오징어 무빙바 미친 징그러워 자 이거 뭐야 아이 c 완전히 먹었어 여기있지 빨리 죽어 죽으렴 쟤 왜 저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열쇠먹고 저기서 존버하냐 멍청이야 일로 나와 일로 일로 나오시라구요 잠깐 어떻하지? uciyee 크으ㅣㅣ mol졌다 아무도 안üll좌어!! 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 말사드로핰핰핰핰핰 자식들 핑크! 오우씨 쫄깃했다잉 어! 에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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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음! 빵! 아하하! 나이스! 어어! 버섯을 먹고 가자! 좋다! 렉렉렉렉렉렉 확실히 밟아주고 에헤이! 에헤이! 오졌다! 잘해버렸다! 으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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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! 아하! 이야! 페랭이! 이 자식! 좀 제법이었는데! 오우! 화랑이 급브레이크 하면서 저 저 피 누르는거 봐라? 근데 내가 좀더 잘했구만 아 이걸 들렸네 야 이거 내가 잡았다 너 딱 떼 딱 떼라 나 이거 먹지 못하고 가네 쟤 지금 죽었어 저런 으 às 으어어어 X App 보성 보성 외졌다 보성 보성 오 잡았다 보성 망했죠? 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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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갈거야 보성 어! 보성 보성 이제 아이온 끄덕한 일이야 기억 보성 퉁퉁퉁퉁퉁퉁 으으으 Mi 싫어 싫어 하지마 하지마 LAUGH 응 어 우이치 무서워 이 자식 내가 내가 만들어준 고양이 먹고와가지고 나를 주인을 몰라고 미쳤네 고양이가 나이스 고마워? 안됐어 멀었어 나 쳐다보고 있었으니 키키 수고 수고연 저거 뭐지? 에에에에에에에 내놔 안돼 미치 아아 아 내 인생 아아 아 진짜 왜 왜 저 다 처박아놔가지고 프로펠러 못먹게 해놨냐 어이씨 어이씨 에잇 개놈들아 어이씨 야 야 그거 부셔버리면 되냐? 그거 부셔버려도 되냐? 부시면 안될거 같은데? 코인 모두 미션 아니였어요? 이 이 멍청한 그걸 부시면 어떻게 이씨 개빡통자식 아유 이거 먼저가는 사람이 무죽군이긴다 아 저거 저거 이제 똑똑해서 안오네 아 쫌 꺼져어어어 아이씨 저놈때문에 망했어 이이씨 아 아 아잇 후 뒤 애들아 그거 눌러라 빨리 메다리 음 메다리 아니 밀어줘 아직 모른다 으아아와 어 으아아아아 안ined 어떻게 안 뺀거지 휴 어떻게 안뺀건지 모르겠어 휴 흠 근데 왜이렇게 시작이 느리냐? 좀 시작이 빨리 시작해 뭐야 저렇게 돼도 아 되네 왠일 사실 아 렉 야 렉 아 나 진짜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어 어 맵이 다른건가? 마리오 왜 멈췄지? 오호호호호호호호 오호호호호호 나이스 진짜 쪼금의 차이로 지금 야 맵이 달랐던거 아니야? 이거 이상해 마리오가 멈출 자리였었나 거기가 몰라 아무튼 좀 아 핀크가 좀 느낌이 있는데 느낌을 잡아버렸어 핀크가 느낌이 좀 있다 아! 느낌 없구요 아하 가셨구요 아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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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골로 가셨구요 야이 아 그거 뭐야 쓰읍 마음에 안들어 어 어 어 느낌이 갑자기 없어지는데 아니 왜 왜 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내놔 빨리 크흐 휴우 알았지 으음 신나신나 휴우 자 을모스트 8연승 애졌습니다 지금 지금 오져버려요 아 아이 개쓰기 맵 냄새가 오 이거 잡았다고 와 그쪽이라고 아 망했다 아 2020년 10월 6일 묵주로는 오랜 지병인 아내 로 방종을 하게 된다 우흠 으흠 아이 무치 아 이렇게 변수가 없어서야 이거 변수가 너무 없는데 아직 모른다 동전이 두개가 있거든요 아씨 많이 더 왔네 아니 뭐옥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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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은 막혀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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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나이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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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 그걸 비비 귀신 같았어 으으으음 딸먹이 아니지 저것들은 프로펠러 유지 못해서 이런 시도를 못해봤으나 나는 프로펠라 유지를 안전빵으로 하여 왔기때문에 이런 시도를 과감하게 할수 있었죠 한판만 더 마지막이다 윤류령 소환 아이씨 긴장되네 나 구현승 찍은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드루퍼가 뭐냐 드루퍼 뭐야 실력맵이다 떨어지는거? 아이씨 없네 내가 제일 약간 무료야 내가 마리오입니다 아이씨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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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아 와아 이야아아아 나이스 10연승 이거 게임오버 10연승이라니요 아 믿어주세요님 만원 후보 고맙습니다 10연 생각지도 않던 10연승을 와아 미치 이거 빨리 쓰셨지 이거 와아 와아 빨리 쓰 lynes 보이냐 그럼 이제 옷 받는건가 한번 가 봐야지 오호호호호호호 처음으로 Böyle 해서 10연승을 했습니다 버섯머리빈 버섯머리빈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것이 아니에요 야 드디어 옷 갈아입나? 아니 뭐야 겁나 구려 대가리에 버섯이 난거잖아 버섯이 잘 안돼 아니 왜이렇게 구려 차라리 이런게 더 이거 이거 너무 하찮게 생겨가지고 티가 안나는데요 이거 심고 가면은 아무도 못 알아볼거 같은데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거 10연승하면 보상이 이 버섯 대가리에 자라는게 다야? 뭐냐구 아 뭐야 이게 구리다 뭐야 아 이게 버섯 쓰레기야 이거 뭐야 아 맘에 안들어 아 요시 껍데기로 할래 몸땡이는 요시 껍데기로 아 근데 되게 이상해지네 머리가 시꺼먼 생기니까 쓰읍 어울리지가 않네요 이렇게 할까 아 보상이 생각보다 구려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워 이게 뭐야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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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이게 뭐냐고 야 이런 맵이 지금 나와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어 아잇 꺼져잇 아잇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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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워 어땅써 먹는거지 ㅎ ㅎ ㅎ ㅎ ㅎ ㅎ 아 저기였어? ㅎ ㅎ ㅎ ㅎ 아무도 저기에 안 들어갔었냐? ㅎ ㅎ ㅎ 괜찮아 나 12연승 찍었어 응 괜찮해 ㅎ 이딴 맵이 10연승 ㅎ ㅎ ㅎ ㅎ 아 근데 마음에 안든다 ㅎ ㅎ ㅎ ㅎ ㅎ ㅎ ㅎ 감사합니다.